무적은 더 심각한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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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은 12시 형이 질러타고 12시 형이 함께 타고 내가 가면 될 듯? 드라매타는 제가 놓친다. 드라매타 다 해주면 좋긴 한데 빨리 가면 좀 기어만 할 것 같아요. 빨리 가면 좀 기어만 할 것 같아요. 우리 땅에 좀 더 심각한데? 공수건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오드라치밤이 좋겠는데? 아홉시에서 왔다갔구나 대개 이제야 어디에 밖이야 여기 알지 이제 옥톱질런들 다 있어놔줘야겠네 이제 옥톱질런들 다 있어놔줘야겠네 옥톱질런들 다 있어놔줘 질럭으로 시간을 뺄고 드랍파이팅 이러고 이건 빠져나와 후속으로는 흥겨놓은 질럭이 있어놔 이걸로 미끼가 될겁니다 한 번 더 뒤지기 쏠고 이걸로 벌초타임이 좋다네 헛걸초하셨구나 자기밀 12시형이 좀 빡세겠는데 이거 한샷빡 바래줘야겠네 벌초타임 아 이거 12시형 좀 버틸수있나 12시간 더 조각단 말이야 잘라줄게 이제 싹 잘한다 버텨줘야 돼 왜 내꺼 잡아 왜 내꺼 잡아 내꺼 해줘 저거 죽었나? 죽었네 너무 빨리 죽었다 근데 상대는 덜한데 죽였는데 죽어야 되는 그들 아니었네 됐어 죽였어 꿀벅 죽여 많이 덮바랄다 이거 접어 많이 quent сил cam st st 3-2-3-2-3-3-4-3-4-7-5-4-4-4-0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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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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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 나왔어 생각보다 둘 다 부자긴 한데 내가 견제 이빠이 해주면 몰라 한 번 더 부자고 이빈의 전쟁 뇌의 전쟁 해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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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미 갑자기 이불줄게 쌍놀어 역사도 됐따 흐흐흐 흐흐흐흐 야 갑자기 쿨한척 한다고? 으흐흐흐